야 강우람 앞뒤가 바뀌었잖아 어? 앞뒤가 있는 거였냐? 아이 잘 봐 색이 다르잖아 그러네 으휴 근데 유미가 안 보인다 아 그게 오늘 기운이 없는지 학교 끝나고 말도 없이 바로 집에 갔지 뭐야 그 수월한 녀석 때문에? 어 수월 어디서 나타난 녀석인지는 몰라도 절대 용서 못해 그럼 다음번엔 꼭 이기는 거다 으흐! 어? 유미야! 어? 유미 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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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아 으흐흐흐흐 이건! 배틀할 때 유리하게 해주는 카스터네 수호가 아빠 가게에서 만들 때 봤거든 그럼 유미 네가 우리 카스터를 만든 거야? 그래 맞아 으흐 내 것도 있어? 감동적인데? 뭐야 완전히 풀 죽어있을 줄 알고 걱정했더니만 흐흐흐 이제 괜찮아 자 카스터 고마워 잘 됐다 용찬아 그거 티라라도 갖고 있지 않았어? 어? 맞아 그 두 사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편이 아닌 건 분명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온 거니까 다음번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응?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아 근데 넌 티라라 좋아하잖아 시끄러 흐흐흐흐 근데 다들 뭘 만들고 있는 거야? 타이뉴소 비오톱이란다 어? 비오톱? 그게 뭐예요?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와 땅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이란다 즉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이란 뜻이지 타이뉴소어를 위한 생명의 땅이요? 어! 이제부터 여기서 타이뉴소어들을 돌볼 거야 그렇구나 타이뉴소어들을 맨날 캡슐에만 넣고 다니면 불쌍하잖니 타이뉴소어 놀이터 같은 거군 그래 완성되면 타이뉴소어들도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야 캡처카인 우리 둘이 채집가와 함께 잘 보살피면 야생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을 테고 그렇군 하하! 완성이다! 하하! 우와, 기분 좋아 보이는데? 정말 잘 됐다 어? 우람아 왜 그래? 다행잖아! 타이뉴소어가 여섯 마리나 있는데 난 디라노사우루스랑 암모네이트 딱 두 마리뿐이잖아 왜 난 두 마리밖에 없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유, 다음 기회가 있잖아 다음에 니가 꼭 타이뉴소어를 공룡체집할 거야 흥, 당연하지 할아버지, 저거 타이뉴소어들을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다 저 아이들, 타이뉴소어를 소중히 아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저 아이들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렇겠죠 뭐야, 이건 또 뭐냐고 왜 안 되지? 정말 야아! 아버지, 고장난 엔진 꼭 고쳐야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고쳐야지 옷이 자꾸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투정 부릴 때가 아니다, 티라나 이제 겨우 어디가 고장난 건지 알아냈지 않니? 조금만 참아라 진짜 싫다 알겠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들 조심해서 가고 내일 보자 좋았어 내가 1등이다 자, 그럼 나 먼저 뷰톱에 가 있을게 잠깐, 용철아 네, 선생님 네 나 용찬은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던데 수학 숙제하는 걸 잊어버리다니 학생, 맞아? 그러게, 숙제는 좀 해오지 우리가 알기온 데리고 먼저 가 있을게 타이니스와 베오톱은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 마, 용찬아 그럼 용찬아, 이따가 봐 왜 나만 이럴 꼴이야! 안되네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흠 여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녀석들의 타이니스워들을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을 텐데 마침 나인찬도 없을까? 지금 야생타이미스워가 나타나면 딱 좋은데 말이야 그럼 바로 내 차지잖아 가자 미쿠로다! 내 티라노하고 암모날트는 어디 갔지? 저기 암모날트다! 잡았다! 이제 티라노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지? 너무 넓어서 찾는 게 쉽지 않겠어 나한테 맡겨! 이러다 갑자기 배틀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겠는걸?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하루 밤만 지나면 늦게 될 텐데 이러면 안 되지, 강우랑 내가 뭘! 사나이가 그런 짓을 하겠냐? 그런 짓을 해도 우리 눈은 절대 못 속여 아마 금세 들통날걸? 글쎄 안 그런다니까! 글쎄! 글쎄! 아, 울어마 티라노다! 글쎄! 찾았다! 맞지? 여차하면 내가 이렇게 찾아낼 거야 잘했어 너만 믿는다, 피턴 다이미스워 반응이다! 뭐? 다이미스워다! 네! 거미, 거미, 거미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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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이쪽이다! 네! 어, 쟤는? 수호야! 유미! 너 또 맘대로 들어왔지? 수호야, 상대할 거 없다 하지만 어서 다이미스워를 쫓아가 야! 거기서라니까! 저 녀석! 다이미스워를 공룡 채집할 셈이야! 내게 맡겨! 찾았다! 저거 스코미 무수다! 광미! 채집왕선 발사오라! 할아버지! 너희가 여기서 함부로 날뛰게 놔둘 수는 없지 알켠 감히 니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넌 세뇌당해서 우릴 오해하는 거야! 내가 세뇌를 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우람아!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넌 얼른 가서 타이미스워를 잡아! 응, 알았어! 그럼 간다! 수호야! 넌 니체 정체가 뭐야? 나는... 수호야! 어? 지금 공룡 채집하는 거다! 유미야 괜찮아! 채집왕선 발사! 공룡 채집! 성공이다! 소 aprovech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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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미! 수코미무스는 이제 내거야! 잘했어 우람아! 팀톱! 너도 인간들에게 세뇌당했구나! 뭐? 넌 도대체 누구야? 야! 너 유미로 속여서 이걸 만들게 했다며?! 그건! 맞아! 어? 내가 만든거야! 내 친구들이 너한테 지는 걸 두고 볼 순 없으니까! 헤헤헤, 어떠냐? 수호야, 적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준 것 같구나. 나랑 승부를 내자! 배틀이다! 좋아! 받아주겠어! 달아내카! 해치워버리자! 피터! 스코미! 코미! 와라카츠타! 스타일리스와 타러! 스팸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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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에! 아 아 으 으 2 writing 됐다! 와! 갓셨다! 이니쏘어 코! 아! 우람아! 오늘은 응원단이 많아서 맘이 든든하지? 꼭 이겨야 돼 우람아! 우리도 너랑 함께 있으니까 힘내!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주겠어! 부탁해 우람아! 나만 믿으셔! 수호야 방심하면 안 된다 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녀석한테 질 수 없죠 이니쏘어! 무거워! 극! 극! 딱! 다운! 응! 이니쏘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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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